나 겐지 경쟁전 승률이 22%인가 그래. 우린 잔산수로 드시겠습니다. 잔산수! 잔산수는 영어로구나. 잔산수는 영어로구나. 갑시다. 왼쪽으로 들어갑시다. 도망가. 올라가요. 왼쪽으로 들어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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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타있어가지고 이 도구가 힘 오가가지고 리퍼 잉여킹인거같아 아니 나도 잉여킹 정면으로 가요 정면으로 가요 오른쪽 없어요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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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정면으로 가요 정면으로 가요 우와 젠야타한테 한 방울 죽었어 정면으로 가요 와 아 뭐야 뭔 길이야 정면으로 가요 정면으로 가요 리퍼 잡을 수 없네 한템이라며 암아 오 갈려줘 어 웨기 리퍼 잡아줘야 되는데 아우 미친다 자리 아프겠어 연유는 죽지 않아 어 가까이 오시겠다 안돼 주로 사 장화 왜 대신 타게 안이야 아 가까이 오시겠다 우우자 롤어초 장화가 좀 들어가요 네 대신 잘생겼다 생각해 자리야 와아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또가 뒤로 숨을줄 알고 뒤로도 좀 이게 왜 잔치집이야 위에서 쫄자 뿌리지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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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한테 늘려야 되는데 쟤네한테 늘려야 되는데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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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디바 진짜 잘 먹네 총알 나이스 얘들 오른쪽으로 와요 와우 위로 올라가요 디바 힐 힐 내시는 분 나이템 매퍼에요 에어씌 에어씌 려 야 보내 에어씌 려 어잉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전쟁은 계속된다 아 저게 왜 안죽어 도와리 있으니까 한번 가야 하나 다 오면 들어갑시다 여기 여기가 앞에 도와네 왔어요 한번 끌려봐 방패들이 저 뒤로 안쪽으로 돌아봐 안쪽으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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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자아 돼지다 같이 들어갑시다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요 뒤로 그렇게 도와되 어 나 영웅은 죽지 않아 어? 왜 맞아 이걸? 하늘에 붙어져서 눈 뒤로 떨어질라 그랬는데 더 깜빡이 되네 10%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예 못 들어가게 하려고 굿굿에서부터 막내 구시온을 잘랐어요 전쟁이 계속된다 이제 몸을 맡겨라 무해를 부착했다 무해를 부착했다 아 돼지 죽어야 되는데 아 저 돼지만 죽였어 수고하셨습니다 어이엄 말 잘 들어갔어?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